엄마, 엄마... 안녕하세요 카메라! 안녕하세요 카메라... 엄마 오면은 같이 보자. 응. 밥 안 먹었나? 너가 기다려야지, 기다려. 먹었어? 응. 먹었어. 많이 먹었어. 많이 먹었어? 너 왜 배가 고파? 어? 그럼요. 안 보고 안 먹어. 아가가 같은 너의 얼굴 예쁘게 더하지요. 너도 반짝 꼬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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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빠가 유튜브에 다 올려야지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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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깝다 아깝다 아깝다 심의하이 눈을 춤추고 봐라 어? 아이고 재밌겠다고 봤지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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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님들 저희가 지난 4월 초에 EBS 왓다 내 선수 촬영장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주 5월 22일 수요일 저녁 9시 55분에 1부 캐나다 편이 방송됩니다 저희도 예고편 보니까 본방송이 너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 본방송을 꼭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많이 시청해 주세요